킹크랩은 개가 아닙니다. 이름부터 개의 왕이라는 뜻의 킹크랩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킹크랩은 개가 아닙니다. 대게나 꽃게는 단미암옥에 속해 있지만 킹크랩은 집게암옥에 속해 있습니다. 다리도 10개가 아닌 8개를 갖고 있죠. 대게는 커서 대게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닙니다. 대게는 크다고 해서 큰 대자를 사용해 대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리마디가 대나무처럼 생겨 대게란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세발낙지는 그냥 어린 낙지입니다. 발이 가늘다는 의미인 세자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세발낙지라는 별도의 종은 없습니다. 발이 3개라서 세발낙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낙지와 마찬가지로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